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사람을 본 적 없어 물음표와 나를 찍었지 먼저가 순서가 아닌 순임을 다들 알고 있는 거겠지 순수한 믿음이 아닌 명예와 부도후를 말리 부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 빌고 빌고 빌어도 안 되지 배웠잖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고 기본은 지켜야 해 비켜 깨독교 대놓고 말하니 조금 찔려 기 있는 자는 듣겠지 내 얼굴에 침 뱉는 꼴 그래도 뱉어 그래서 나아진다면 항상 말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내 비전 내가 죽고 죽게 서 사는 삶이래 그래서 구할 것은 나를 주기는 인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 수첩을 썼네 종마다 빽빽하게 내 수원을 적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이뤄졌네 But 안 이뤄진 기도는 어떻게 된 거래? 애당초 기도라는 게 대체 뭐야? 무당의 국과 스님의 목탁 더버니스니스 남금식 하늘 앞마단 과언의 기도가 차이가 있긴 한가? 본질적인 차이 난 아님은 인격 따라서 내 얘기를 듣고 대답도 하셔 흔히들 말하듯 기도가 대화라면 당연히 필요한 건 듣는 과정 한테나 주파수는 성경에 맞추고 내 목소리 내 뜻은 0에 낮추고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 들었으면 그들 그대로 받들어 조각을 생각해 주의 음성으로 양념으로서 내 기능을 받는 건 상태를 작원한 고통에 해 줍을 생각해 주의 음성으로